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토파일럿 리라이츠와 그리고 HD 맵까지 1, 2, 3부에 걸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도 이제 다음주 화요일날에 오토파일럿 리라이츠에 대한 아주 제한된 베타 서비스가 접근된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기본에 집중했던 시리즈 1부터 3까지는 제목에 별표를 붙여놨죠 이것도 사실 별표를 붙이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고민은 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계한다는 것 이로써 바뀌는 지점들과 노조가 바꿀 혁신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을 다른 면에서 더해보죠 사실 지금 시기에 테슬라에게 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전에 잠깐 먼로 어소시에이트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흥미로운 게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전기차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각각의 전기차 모델 분해 후 원가 분석을 해보면서 느꼈던 샌디 먼로의 이야기였는데 혼다, 현대, 제규어, 르노, 리산, 도요타는 전기차로 거의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쪽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테슬라만 지금 현재 전기차로서 수익을 내는 기업에 가깝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극히 사견으로 2021년쯤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혁신에 기반이 될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론 능력을 강화시켜줄 오토파일럿 그리고 하드웨어 4.0, 4분기 예정돼 있죠 그리고 도조 컴퓨팅의 완성 오토파일럿 리라이츠가 완성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분기부터 4분기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한순간에 혁신이 모일만한 지점은 연말에 돼서야 보이겠죠 어떤 큰 도약이 있는 시기로 보는 것은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다시 쓰는 이번에 오토파일럿 업데이트와 도조 시스템이 완성되는 두 순간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소수의 전문가들이나 잘 대응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에게 우선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뉴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스티어링 휠이나 엑셀, 브레이크까지 아웃풋으로 나아가던 흐름에서 중간, 사람으로 따지자면 뇌의 부분을 바꾸는 작업이죠 1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소프트웨어 1.0에서 2.0으로의 리라이츠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동적이된 뉴럴 네트워크에서 공격적인 영역까지 예측과 추론의 영역을 쓰겠다는 것이고 라이다와 HDMAP 없이 뉴럴 네트워크의 능력으로 극복해볼 수 있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에 있어서 근본적인 성과가 필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HDMAP에서는 그저께 상대적으로 웨이모에 비해서 HDMAP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디테일하게 본다면 고정밀지도 한마디로 HDMAP 이들이 말하는 웨이모 같은 그런 고사양의 MAP을 쓰지 않겠다는 부분이지 일정 부분 이상의 정밀지도는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작년 오토노미데이에서 오토파일럿을 위해 HDMAP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걸 의존하게 되면 약간의 정답지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매우 취약해진다고 말한 바 있었죠 정답지를 보고 달리는 것인데 이 정답지의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점이고 특히 미리 알고 달리는 부분은 당장의 성능은 좋지만 지오펜싱 한마디로 일정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테슬라의 접근법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함축되어 있는 것은 레벨 5가 사실상 전편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이나 도조를 완성된다고 해서 2단계에서 5단계로의 도약이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카메라를 쓴다고 HDMAP을 안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자율주행 시리즈 중 세 번째 이야기인 테슬라와 웨이모의 차이편에서 예루살람에서 HDMAP을 적용하고 달리는 모빌아이의 사례를 들어드린 바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볼까요? 올해 초에 마이크로맵 일종의 이제 이분이 언급했던 게 마이크로맵이고 그 방향성에 동의를 하신 건데 일종의 정지신호, 스탑사인이나 포트홀, 바닥이 이렇게 까이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이슈를 체크하기 위한 도로상에 최소의 데이터를 넣은 마이크로맵 혹은 그 이상의 정도는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밀리미터 단위로 상당히 이미지까지 넣어서 자세하게 측정해야 하는 고정밀지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 플릿러닝 네트워크 모든 차들이 하나의 차처럼 돌아다니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돌아다니는 몇백만 대, 몇천만 대의 차마다 모두 h맵을 넣고 달리고 연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맵으로 서로 공유하고 쓰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부분도 맵핑을 쓰는 것이지만 테슬라의 전략상 클라우드를 통한 교육 그리고 자체적인 플릿에서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추론 그러니까 예측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론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해석됩니다 웨이모는 그에 반해서 비교적 밋밋하고 패턴적 도로를 가진 피닉스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5.5시간 주행하면서 2TB의 정보를 얻었다고 얘기됩니다 이 정도를 서로 공유한다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도 아주 맵핑이 안 된 데이터를 쓰는 것도 지금도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도 처음 가는 복잡한 도로에서는 헤매듯이 도로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지역마다의 특성을 모두 학습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추론 능력과는 별개로 필요한 부분이 인지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내비게이션 맵과 HD 맵이 있다면 기본적인 룰상은 충분히 HD 맵을 사용해야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것이 저도 알고 있는 팩트이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일단 테슬라의 입장은 도로의 패턴 인식과 마이크로 맵 이것이 정리된 용어는 아닌데 그냥 일종의 별칭이죠 마이크로 맵으로 HD 맵을 대신하여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웨이모의 맵은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할 것이지만 예시로써 현대의 HD 맵을 한번 보시죠 인텔의 모빌아이가 솔루션 중 로드북 챕터를 보면서 공부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테슬라가 말했던 마이크로맵 약간 그런 이미지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레벨 2 플러스이고 운전자의 주행 보조장치 능력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모빌아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 지점에서 점차 더 많은 차량들이 자신들의 솔루션을 갖고 달릴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커넥트카처럼 돼서 레벨 5를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의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을 이룰 수 없고 반자율주행에 가까운 단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마이크로맵 솔루션은 테슬라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포트홀과 스탑사인, 트래픽사인 등을 이해하고 라벨링한 데이터를 주행과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모습은 모빌아이의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웨이모는 5.5시간을 돌아다니는데 2TB를 사용해야 했지만 인테라 솔루션은 어땠냐는 것입니다 이 두 기업이 그리려는 미래는 결국에 라이다는 필요 없는 것이란 점이죠 자율주행 3편 테슬라 VS 웨이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업데이트하는 것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웨이모의 도로상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맵을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HD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웨이모는 피닉스를 쉽게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텔의 모빌아이는 이런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모빌아이의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는 모빌아이 솔루션이 장착된 EQ가 장착된 모든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맵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나 가장 필수적인 정보들만 짚어서 아주 초 압축시킨 뒤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모빌아이와 테슬라의 공통적인 입장이고 라이다는 너무 정밀한 나머지 너무나 많은 출력과 너무나 많은 컴퓨팅 파워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컴퓨팅 파워로 감당할 수 없고 맵핑된 데이터를 서로서로 차끼리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차에서 무선으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맵을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만들려면 매우 빠른 응답 속도로 현실 반영 시간까지를 매우 최소화해야 하고 매우 높은 새로 고친 빈도로 계속해서 맵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테슬라와 모빌아이는 모든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맵을 업데이트하는 솔루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테슬라는 아직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모빌아이는 공개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대체적으로 빨리 시행하고 있죠 각각의 차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시스템, 카투, 클라우드로 나뉘어서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의 맵에 대한 정보들 중 초압축해서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평균 어느 정도냐면 킬로미터당 평균 10킬로바이트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고 이것이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마이크로맵, 별칭이죠 마이크로맵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면 라이다나 고정밀지도, HD맵까지는 필요 없다는 주장과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도로상 주행이 필요한 부분은 카메라 기반의 추정 원칙,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주행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지만 HD맵에 의존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할 수 있으되 기존의 추정 능력보다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일론 머스크가 맵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지가 궁금해졌는데요 모빌아이의 솔루션으로 힌트를 조금 보게 된다면 일본의 맵 데이터는 약 10cm 이내의 정확도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각종 사인, 신호등 같은 기둥이나 주행상의 도로 표시 등이 각 차량들이 계속해서 돌아들이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종 맵을 조사했을 당시 총 용량은 400MB 정도였다는 겁니다 게임 한 개의 용량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HD맵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모빌아이는 차선과 도로 경계를 맵핑된 데이터 위주로 쓰고 있지만 테슬라는 그마저도 간소화시킨 버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문제는 지형의 높고 낮음 도로의 굴곡률, 차선의 간격은 어떻게 알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테슬라의 접근법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이전에는 여기 8개의 카메라가 각각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불러와서 개별적으로 1부터 2, 3, 4 해가지고 8개까지 각각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한 뒤 발생한 결과를 다른 프로세스로 전달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토파일럿 이라이츠는 이것을 묶어서 한 번에 하나의 비디오처럼 퓨전 레이어에서 꿰매서 인식한 뒤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시행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훨씬 더 사물을 잘 인식하게 되고 화각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 훨씬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노조가 완성되는 시기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고 생각해 볼 때 비디오를 통한 자기 지도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2.5D로 학습을 했어야 했지만 한 번에 전체의 차량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3D 그리고 플러스 시계열까지 4D로서 지형의 높고 낮음의 움직임 도로의 회전률, 굴곡률 그리고 차선의 간격까지를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전리 문제라고 하죠 사람이 성인이 되는 입장에서 전리가 빠지고 연구치가 자랄 때 그 문제의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약한 구간이죠 전리가 빠지고 연구치가 자라게 되기까지의 시간 오토파일러 리라이츠 이후에 이것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어 이들이 원하는 퀀텀 리프를 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결국에 이것이 도조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소프트웨어 코드의 대전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속해서 테스팅을 해온 것이고 도조가 완료되는 시기 이제는 비디오를 통한 자기 지도 학습이 가능해지는 시기를 만나면 프레임 단위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예상, 예측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자율주행 추론 모델적 대전환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조 컴퓨팅으로 가게 되면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제 생각은 파이토치에서 얘기한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을 이끄는 안드레 카파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들을 참고한 것인데요 현재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뉴럴 네트워크 빌드는 48개입니다 이를 모두 모으려면 7만 GPU 아워가 필요하게 되죠 이 GPU 아워는 한 개의 GPU가 한 시간마다 연산하는 것이 한 개의 GPU 아워이므로 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테스팅할 때마다 한 개의 GPU로 했을 때는 7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처리하려면 대략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한 것이고 대략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테슬라는 3천 개의 GPU 혹은 4천 개의 GPU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천 개라면 24시간이 걸려야 한 번의 테스팅이 끝나게 되고 4천 개라면 18시간이 걸려야 한 개의 테스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빌드 전체를 테스팅하게 되지만 실제로 오류가 발생했다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 한다고 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결국에 도조 컴퓨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AI 칩에서 반도체 아키텍처 분야의 두 명장 짐켈러와 피토베너를 들여옴으로써 주문자 맞춤형 반도체로 하드웨어 3.0을 만들어낸 것처럼 테슬라 맞춤형 연산에 특화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8배에서 12배의 성능 향상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향상되는 GPU 컴퓨팅을 곱한다면 범위당 최소는 24,000개의 GPU 파워 혹은 48,000대의 GPU 아워까지 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정도가 된다면 거의 2, 3시간마다 오토파일럿 빌드 하나를 형성하고 훈련하고 컴파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충분한 비디오 자기지도 학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고 HDMAP을 쓰는 것은 아니나 맵핑된 데이터를 아예 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비전이라면 테슬라는 라이다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대로라면 테슬라 입장에서 더 충분한 차가 보급되어야 실시간으로 크라우드 소싱된 맵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를 정리하면서 오토파일럿 이라이츠는 데이터 클라우드의 교육과 플릿 내에 인베디드된 하드웨어의 추정에 있어서 시간적 효율 그리고 라벨에 대한 정확도의 증가 등 여러가지 이점들이 기대되는데 결국에 앞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여러가지 산적한 허들 중 하나의 도전이자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으로 테슬라가 잘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